엄마 말 들어. 알았지? 어쩌면 이것이 은희와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옥은 억눌렀던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솟구쳐오릅니다. 24년 동안 바라봤던 은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넣으려는 듯 조심스레 손끝으로 의미를 어루만지는 정옥입니다. 터미널로 갈까요? 사장님? 아니요. 갈 데가 있어요. 가보면 알아. 곧 보여줄 곳이 있어. 형님. 여기는. 형님. 여기는. 여기가 누구 묘예요? 형만아. 옳게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형님. 미안해. 이제야 데리고 와서. 이제야 데리고 와서.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형만이야. Russian.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깨. 24년 만에 만나는데 인사도 안 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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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한테까지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어젯밤에 또 한잔하고 여기서 주무셨어요? 삼봉아, 그 아빠가 대보지하는 자가 어찌 감히 부성애를 알겠느냐 아이고, 말끝마다 아빠, 아빠 솔직히 이게 다 제가 준 약 때문이잖아요 그 술도 한잔 제대로 안 사면서 하여튼 말은 하여튼 아이고, 아이고, 야, 내게 술 한잔 사고 싶은데 이거 어쩌냐 나 술 끊었다 아이고, 야, 야, 고모님, 예, 나오세요 아니, 괜찮아, 여기서 뭐 하나? 아, 예, 고모님, 오늘은 창고 정리 좀 하려고요, 제가 일도 좋지만 몸 상해, 천천히 해 홍시도 어서 애부터 낳아야지 아,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자고로 남자란 아버지가 돼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자네 걱정해서 하는 소리니까 마음 쓰지 말게 예, 어르신